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창세기 34장 강의.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겜 땅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과도한 복수를 말하거나 아니면 야곱이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창세기 34장은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비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침묵하는 소심한 야곱도 잘못을 했고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준 세겜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과도하게 복수한 야곱의 아들들도 잘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들의 잘못을 비판하려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들의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주려는 의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세겜 사건을 이야기하고 야곱과 세겜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느냐. 저는 그 근본 이유를 부여잡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성경의 주제 이 세겜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네. 무엇이 잘못됐네. 그것을 따지는 설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이 세겜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34장의 특징 중 하나는 이번 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결론 부분에서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하시면서 세겜에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선 34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34장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 갔다가 그곳의 족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지역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은 같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이 사건 후에 야곱의 딸 디나와 혼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왠지 모르게 아들들이 목축에서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크게 화를 냅니다.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그런 제안까지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한례를 받아야만 서로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안을 세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모든 남자들이 한례를 받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되어서 세력을 넓히고 이스라엘의 소유물까지 다 흡수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한례를 받자 야곱의 아들들 시무원과 레위가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노력하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시무원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이것이 34장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인물들의 각자의 목적과 의도가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들의 목적은 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아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 등장인물들의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 그들의 목적은 각각 다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가면 각자 다른 목적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4장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등장인물들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겜에서 안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은 세겜 땅을 값을 지불하고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34장 끝부분에 30절을 보면 시무원과 레이를 책망하는 장면에서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지낼 수 없게 됐다라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주변 부족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에서 이겨내면서 이곳에 정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이 때문에 야곱은 처음에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도 고민하고 주변 민족들과 사이가 틀어질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오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딸이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 부족이 수치를 당한 것이지만 주변 민족들과 대적해서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세겜에서 정착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베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단이 되시어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 베델로 가길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의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겜의 사건을 계기로 야곱을 베델로 가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35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뜻과 의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의도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등장인물 세겜과 세겜 부족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편의상 이들을 다 세겜이라고 통합해서 부르겠습니다. 세겜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겜은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고 혼인하고 또 한민족이 되어서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러한 의도는 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22절에서 한례를 받아야 함께 거주하고 한민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그렇게 함께 살면 이스라엘의 가축과 재산이 세겜에게 흡수될 것이다 라는 숨은 의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목적은 결혼도 하고 이스라엘과 한민족이 되어서 세력도 확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재산도 가져가는 나름 괜찮아 보이는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을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라고 창세기 24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삭은 야곱에게 가난한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고 또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방인들과 섞이거나 흡수되길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있고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의 목적과 의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겜은 그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겜이 이렇게 학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은 아니죠. 야곱은 이러한 행위를 30절에서 책망을 합니다. 또 야곱의 유언에서도 시무원과 래위는 이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세겜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세겜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의 최후는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 야곱의 아들들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목적은 우선 복수였습니다. 7절과 14절에 보면 자신들의 누이에게 수치를 준 복수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수를 하기 위하여 아주 교활한 계략을 세웁니다. 야곱이 이전에 교활했듯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교활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계획은 한례를 이용해서 세계면의 남자들이 약해진 틈을 타 그들을 죽여 복수하는 것이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한례를 이용했는데 이는 매우 나쁜 발상이었습니다. 한례는 꼭 이스라엘에만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례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표식이었죠.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이 한례를 통해서 이방인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언약의 증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의도와는 아주 다르게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것으로 쓰이지 않고 비록 속임수이고 실제로는 그러한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연합하는 그러한 수단과 제안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34장 16절에 보면 한례를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한민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의도한 목적을 이룹니다. 세계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의 복수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 축복 대신 속임수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한례라는 거룩한 언약의 상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시무원과 레미는 아버지 야곱에게 두 번이나 크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34장 30절에 보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유언할 때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야곱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 시무원과 레미는 가난한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시무원은 출애굽 이후 지파의 인구수가 반으로 줄고 모세가 죽을 때에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땅을 받을 때에도 유다 지파에 예속되어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레미는 그나마 좀 운이 좋은 편입니다. 레미도 가난한 땅을 받지 못하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분깃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이 좋았던 것은 출애굽기 이후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유일하게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좋아진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겜의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34장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비록 창세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사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야곱, 세겜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시무원과 레위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나가 수치를 당했음에도 침묵하는 그런 의도를 보였던 것이죠.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혼이 나여 하나가 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세력을 확장하고 부를 쌓으려는 그러한 의도를 보여준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목적은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인 한례를 이용하여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세겜 사람들에게 한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해서 그들을 속이고 모두 죽이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각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일을 행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야곱의 아들들만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야곱과 주변 민족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결혼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그 의도대로 결국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야곱은 베델로 가게 되고 그리고 세겜에서 가지고 있던 우산까지 모두 벌이는 그러한 결과가 35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치욕을 주면 결국 그들도 치욕을 받게 된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면 그들도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들도 저주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겜 백성들은 결국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세겜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증명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무원과 레미는 자신들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디나의 복수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의 목적과 의도대로만 갔을 때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교활한 계략을 세우고 각자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졌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각자 뛰고 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야곱처럼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세겜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언약의 증표, 우리들의 신앙까지도 팔아가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발보둥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던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또 알아야 합니다. 저의 여러분은 이제 창세기 34정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아주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온 세상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이렇게 조금씩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아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